나 1학년 때 진짜 싫어했던 애들 있었거든? 이제 걔네들 안 만나도 된다 생각하니까 나 너무 신나 오! 황경민이! 와! 2개가 쫀만됐다! 와! 광민의 XXX 디는 돼지 XX 경민님, 이게... 뭐예요? 연쇄살인 범위에 자기 업적 구하시려고 남기는 서명? 너랑 같은 신석중학교 출신이던데 경민아! 황경민? 중학교 때 이후로 만난 적 없어 중석아 오랜만이다 경민이는 어떤 학생이었어? 무척 찾게도 모르게 그러는데 덕분에 우리 반품이 와서 환영이 됐어 앞으로도 사람 계속 죽이고 다닐 거야 집으로 괴물되는 건 막아야겠어 너도 함께 해야지 20년 전 일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냐 니들? 응응 아 점심 흥 엘리